어떻게 해야 엠카 최고 시청률 찍을 수 있죠? 남센조 변호사님? 이탈리아엔 이런 속담이 있죠.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모아라. 엠카의 아주 많은 출연자들을 출연시키는 거예요.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? 그 라인업을 일부러 유출시킨다면? 형 이거 봤어? 엠카 29일 라인업이에요. 대박. 그리고 그 라인업은 아주 강력한 출연자들로 오마이갓, 라인업! 얘들아, 이거 봐봐. 야, 엠카 미쳤나 봐. 이렇게 막 나와도 돼? 장난 아니지? 이 정도면 거의 페스티벌 아니야? 뉴이스트, 엔하이프, 베이비식스, 온앤오프, 피어나모니의 초강력한 신인들까지? 이 정도면 무조건 최고 시청률 보장하겠는데요? 이게 바로 우리 MPI의 방식이죠. 어때요? 이번 주 목요일 6시 엠카 본방사수. 키스겠죠? 코어는 목요일 6시 엠카 cie 吗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